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유튜브 채널 tv 조선TV 초전에 게시된 미스3랑 19회에서 박서진의 뚜러 무대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영상 속에서 박서진은 가수 박연규의 뚜러를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소화하며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원곡이 가진 인생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자는 의미를 마치 속이 뻥 뚫리는 인간 소화제 같은 그의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박서진은 그의 특유의 안정적인 고음과 감미로운 보이스로 감동을 안겨주었고 노래의 각 소절마다 마음을 담아 부르는 그의 모습에 팬들은 연신 찬사를 보냈다. 박서진 가수님 덕분에 내 인생도 뚫리는 것 같다 라며 시원한 가창력을 통해 마음까지 뚫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의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고음 처리와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 표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 무대 하나만으로도 그는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겼다. 이처럼 박서진의 인기는 그의 탁월한 가창력과 매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다. 매월 다양한 수익활동을 통해 박서진은 그야말로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상을 증명하고 있으며 10월 한 달간 그의 예상 수입은 약 1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서진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는 그의 공연 출연료이다. 박서진의 공연 출연료는 약 28백만 원에서 30백만 원에 달하며 대형 음악 페스티벌, 지역축제, 각종 행사를 통해 매달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0월에도 주요 축제와 대형 무대에서 약 4에서 5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면서 약 120백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대에서 매번 기대 이상의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과 현장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박서진은 예능, 음악 프로그램, 경연대회, 그리고 토크쇼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면서 방송 출연료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박서진의 방송 출연료는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약 20백만 원에서 25백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10월 한 달 동안 박서진은 약 4개의 주요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이를 통해 총 약 90에서 100백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그의 등장만으로도 시청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방송업계에서도 그의 출연을 원하고 있다. 또한 박서진은 다양한 유명 브랜드와의 광고 계약을 통해서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재 그가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들은 그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해 제품 홍보에 효과를 보고 있으며 박서진의 광고 출연료는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약 100백만 원에 달한다.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만 약 200백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기록했으며 그의 인기는 브랜드 이미지 재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박서진은 정기적으로 신곡과 앨범을 발매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그의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한 달간 음원 판매 수익은 약 100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꾸준히 높은 조회수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중장년층을 포함한 폭넓은 팬층이 그의 음원을 사랑하며 이는 매달 수익을 보장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박서진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광고 수익 또한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그가 업로드하는 영상들은 평균적으로 수십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매달 약 20에서 25백만 원의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sns에서의 그의 활동은 팬들에게 가까운 존재로 다가가는 동시에 다양한 광고 수익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양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서진의 월 수입은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그의 끊임없는 활동을 기반으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위상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브랜드 그 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무대에서 그의 역량이 빛날수록 그의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그의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하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박서진은 단순히 인기 트로트 가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적 활동과 다양한 수익원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한 가수로서의 입지를 경구해 하며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이루고 있다.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의 무대와 다채로운 활동은 박서진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며 앞으로도 그의 경제적 성과와 음악적 성공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수 박서진 부모님을 위해 두 번째 단독주택 건설 계획 발표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 최근 가수 박서진이 부모님을 위해 두 번째 단독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그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택 건설은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박서진의 특별한 마음이 담긴 프로젝트이다. 어릴 적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며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느꼈던 그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성장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더욱 실천하고자 하는 위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서진의 어린 시절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이를 극복하고 음악에 전념하여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이처럼 그의 삶은 단순히 연예인으로서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인생의 어려움을 가족의 힘으로 함께 극복해온 감동적인 이야기로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두 번째 단독주택 계획은 그가 성공을 이루면서도 여전히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박서진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부모님께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두 번째 주택을 짓기로 결심했다. 그의 가족 사이에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다. 과거 두 명의 형이 젊은 나이에 잇따라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머니 또한 암투병을 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생계를 책임지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서진이 이룬 성공은 가족의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 속에서 가족이 있기에 오늘의 제가 있다 고 말하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박서진의 효심은 그가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는 요소다. 이번 주택 건설 소식 역시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가족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애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 박서진은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는 결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음악적 성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의 활동은 대중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단독주택 건설 계획은 그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그 뒤에는 항상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뒷받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서진의 팬들은 이번 소식에 응원을 보내며 그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가 구축하려는 새로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자 그의 성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심이 담긴 상징이다. 팬들은 이번 결정이 그의 부모님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박서진이 앞으로 음악적 성과를 통해 또 어떤 영감을 줄지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박서진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는 단순한 성공이 아닌 가족의 희생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단순히 인기 가수가 아닌 사람 박서진으로서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앞으로 박서진은 음악 활동을 통해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삶의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헌신은 단순히 팬들에게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취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